계산했나? 12명 예 계산했습니다 12명은 9명 저 차 타고 그럼 너랑 케이트 3명 있네 내 차 3명 타더라고 3명 어우 사람 많은데? 3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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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타잖아 내가 앞에다 깨워 나 타고 일단 몇 명 잠깐 얘기해 몇 명 뭐 8,3만 명 다 빨리 타고 그거 가서 빨리 타고 상실자리 하면 불편으로 아 실제 아니야 아니야 탁 탁 탁 미안한데 에어포로도 보자 너무 많대 에어포로도 보자 에어포로도 보자 왜? 아 저 이거 궁금해 눈에 빠지나? 3명은 이보다 비열라 비열라 4명은 이보다 4명은 없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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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 안 했나? 벨트는 없다 벨트는 없다 벨트도 없었다